아 아 이걸 누가 쏘네 어 야야야 밑에 왜 밑에 큰야야 밑에 근접왔어 근접 워 맞습니다 당 correspondent 엘리트야 근데 안 터지나 저거 가모님 여기 네? 밑에 계단이야? 네네네네 오 advent 우와 얘네 무슨 야 이거 전투 이거 영화 이거 그 저기 거기서 봤는데 트로이에서 봤던 전투 법인데 저거 안되겠다 연사 완.. 더 시.. 더 쩌는 연사로 바꿔야겠어 안되겠어 수나리 답답해서 못쓰겠어 아 총 바꿔야겠다 진짜 차라리 이게 낫다 됐다 우와 티셔츠 해야겠다 잡았다 뭐야 우리 뒤 우리 뒤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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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치해 엘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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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오케이 스컷 나이스 어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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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폭탄 조심 폭탄 조심 폭탄 조심 소위 타일텐데 나이스 샷 여기저기서 터지고 난리 났다 진짜 어어 어 불 붙었어 아 불을 못 끄네 불을 못 거 아 잠깐만 아 미친 뭐야 얘 조커 고맞습니다 와 빡시다 진짜 빡시다 진짜 빡치게 어려움이 진짜 빡치네 이 정도면 어려움에 매우 어려움에 어 진짜 최 그 그... 진짜 악몽, 악몽이야 그냥 안 돼! 안 돼! 개크래! 어려움에서도 난이도가 3단계는 있는 것 같아 그 중에서 3단계 제일 높은 것 시간이 너무 없다, 한 번 불타서 아니야 아니야, 형 왔어 형 왔어 형 왔어 어 살렸네 어디가니? 아 끝났어 와... 파테마나 나왔다 와... 끝났나? 뒤에 빨간색 뜨는 건 뭐야? 저쪽에 몹 있다고 또 있다는 거잖아 끝이 아닐텐데 이게 여긴 없다는 거지 그치, 이제 끝이 아니지 소생 불가 지점이 아직 안 나왔잖아 흠레시플 먹어볼까? 두 번 구간 지나야 될걸? 좋은건가? 아닌가? 하나인가? 그쯤 다음은 네이탄 팜들 아 미친네 아니네 무슨 아 이런... 어딨지? 여기 왜 이렇게 불타고 있어 근데? 아 요 안이네요 어 저 안이야 1층에 얼른 레벨 14대야겠다 갱클이 일로 일로 갱클이 일로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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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안으로 저 밑에 불타고 있어가지고 아이템 못 먹어 갱클이 여기 혼자서 여기까지는 왔었어? 아니 깼어 저도 혼자 했어요 여기 에코다 깼는데 어 그랬구나 욕을 엄청 많이 했다고? 어허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에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여기서 이렇게 폭탄을 만들었다 응 여기서 쿡짝쿡짝 했다 아 여기 몹들이 클리너네 어 아 맞네 화연박상에 쓰는거 드렸구나 근데 라이커즈랑 좀 우와 근처로 가면 이렇게 없어지네 라이커즈랑 손잡은거 같던데 라이커즈랑 같이 나오지않나 지금? 어 그니까 그래서 나도 라이커즈인줄 알았는데 클리너데도 있었네 어머나 어 여기여기여기 여기 이제 싸워요 우와 다섯개를 파괴해야돼 지렸네 어 그냥 어차피 파괴하는건 일이 아니고 모비 애들부터 일단 애들부터 일단 애들부터 일단 애들부터 당연히 잡아야지 우와 전부다 알트2 알트2가 뭐야 폭발탄 알트2가 폭발탄이란 무슨말이지? 알트1 누르라고 알트를 누르라고? 알트2 알트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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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데? 그러면 밑에 버프탄에서 버프탄이 그게 생겨 총알 모양에 팡팡팡 터지는거 아니면 니가 폭발탄이 없거나 폭발탄이 없나봐 그럼 알트1 눌러 그럼 토이탄이야 아 그러네 뭐야 소수탄도 발동을 하네 onder 수나는 발동 안마나 혹시 단축키 안되어있는거 아니에요? 다밸동해요 아니 재킹하는데 即 어 게이지가 지금 되고 있거든 어 뭐야 이거 여러분 채팅 좀 부탁드립니다 채팅이 너무 굳어있어요 다 유튜브 녹화되니까 많은 채팅 부탁드립니다 지금보다 약 한 10 16배에서 25배 정도 많이 채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꼼달쏘니 이모티고 고맙습니다 대론 용감하게 윌리형 좋단거 잡아 어 나 디디 안나와 이런 잭 아 뭐야 아니 나 화면이 안나와 와 미친 한중간에 내가 갈게 오리엔티랍시다 구해저 으그밍 깜다 와 이거媽 설치해두고 못 터트렸지 어 나이스 감시탑까지 갈아내 역시 나야 나 사실 끝난거 아니에요 피idelity 알았어? 아니 아까 내가 설치해두면 내가 쓰러져가지고 폭발을 못해놔가지고 그냥 터뜨렸지 야 어디서 하더라? 위험함을 느꼈어 여기야 여기 앞에 앞에 아 앞이 바로 앞이구나 야 알차게 했다 야이씨 아 어 또 못 얹지나 깔아 내가 거기다 던져줄게 내가 던져줄게 어 야 근데 나는 여긴 안되겠다 너무 너무 앞이다 나 있는데 와 뒤로 빠져 형 있는대로 말하겠죠 아니 형 있는대로 안갈거야 여기서 사이로 쏘면 돼 사이로 여기 위로 올라가야겠어 엘리트 온다 엘리트 엔지니어 어 개아파 바로 앞에 털을 깐다 이렇게 죽여 신화가 이게 나은건가 어 어 어 어 와 으아 흐으으으으윽 와 이거 누구야? 빵빵 터진다 좋다 저게 폭발탄이야 그렇지 좋았어 여기 아이템있다 여기 난 먹었네 이제 여기가 부활 불가능지역이네 이건 보스인가? 어 이제 보스지 어 사이콜이 오랜만이네 반갑습니다 여기 총알 없나? 여기 총알 안쪽에 있나? 다들 파밍 좀 하려면 해봐 지금 이게 마지막이거든 여기가 어 여기 체력먹고 보스게스에거란 말이지 아 총알 앞에있어? 네 총알 앞에있어요 포급창고있어요 어 바꿔 바꿔 바꾸고 이거 누구에요 누구에요 누가 이렇게 일본 노래 들었어요 난 아니야 팝송입니다 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아니야 일본 팝송이에요? 알람이 켜져있었네 뭔 일본 노래 순간 뭐 일본 노래 같았거든 아 고맙습니다 채팅완정아 옆으로 오세요 해꿀잼 방식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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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흐흐흐흐흐흫흐흐흫 흐흫 아 anyhow 인간들이 진짜 너묠하면ope 아 아닙니까 아니 나 минут responsive 아니 난 엘리베이터 낯가리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야 못하 모르는 사람이야 거의 진짜 어이가 없으신 분이네 간다 이제 타고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가버려 이때를 틈타서 우와 나 방어구 161짜리 나왔다 발 앞에 엄청 많은데? 우와 이거 너무 빠른거 아니야? 어 총기 데미지 690 쏘면 쏘면 얘네들 맞아? 잠시만요 곧 나오실 친구들이야 맞다 잠시만요 먼저 박히세요 뒤에 먹으러 뒤에 오 괜히 아니야 그러지마 좀 그러지마 형 제발 시작하지마 먼저 제발 먼지거리 하려고 이래 이거 관통 안되지 근데 안되 안되 이거 안되지 아 늑혐이다 잠깐만 오케이 이걸로도 안돼?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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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되네 갑시다 쟤네들 어떻게 데미지 못주나 갑시다 곧 만날 친구들이야 호스프레네 저거냐 저거는 자 여기서 맨 아래층에 맨 아래층에 저거있다 아 1층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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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있다 야야 그리고 양쪽으로 온다 야 어 여기도 오네 위로갈까? 여기있자 왼쪽에 왔다 왼쪽에 왔어 오른쪽에도 왔어 다왔어 다왔어 개많아 얘는 뭐하는 놈이야 낙사 낙사 안하나? 아로통과? 저기서 저렇게 떨어져? 인자여 갱크랑 나 위로 올라갈게 미안해 여기다 여기다가 까놓을게 잡았어 내려와 야야 이스타임 하나 더 까져 빨리 깠어요 깠어요 방깠어요 깽크랑 빨리 그 쉴드 써줘 쉴드 그치 야 피차는 속도 장난 아니야 뭐 뭐 던졌어 뭐 던졌어 오 피차는 거 장난 아니다 피차는 속도 장난 아니야 진짜 피차는 속도 개빠르네 그냥 맞기려도 되겠네 얘네들은 자기 머리를 겨누는건 아는건가 머리에다 겨누면 딱 고망갔다 마무라 거기 폭탄 야야야 야야아아아아아아아 우아아아 호우 어 어허허허 어허허 샹 샹 여보세요 어 티어 티어 폭발한다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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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생 대기 중 회생 대기 중이래요 저 일루와 살리고 있어 살리고 있어 고맙습니다 너무 자격해 빨리 이스터즈님 어 어 이스터즈님 죽게 생겼어 난 죽지 않아 고맙습니다 우와 우와 어 잠깐만 이거 올라가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룬님 우와 나 못 일어나겠어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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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좀 익어봐 좀 익어봐 불에 좀 익고 있어봐 불에 익고 있어봐 불에 익고 있어봐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안죽어 괜찮아 일어나셔도 돼 일어나셔도 돼 그렇지 오케이 터트렸어 그렇지 아아 대가리 내밀어 자식아 됐죠 어 밑에 하나 야 뭐야 미션이 조의 경호원들 쓰러뜨리기였어 얘네들 경호원이었어 이제 보스 나와요 이런 미친 이제 보스야? 보스? 어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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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 안에 있는 놈이 보스인가 본데 안에 있는 놈이 보스야 어 저기 완전 무섭게 생긴 화염방상이 저거 어 어우 어우 미친 누웠어요? 야야 살아났어 그렇지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지 나이스 가자 등을 쏘자 등을 등.. 등만 좀 보자 아이 미친 진짜 난이도 미쳤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아아 몸이 몸이 약해서 어렸을 적부터 몸이 약해서 제가 건강이 좀 좋지 못해 야 글루키였어 여고마다 옥겜 주소 마무리죠 오케이 마무리했어 오케이 폭탄 날라갔어요 거기 어 오른쪽에 터렛 있고 터렛 내가 부셔줄게 전방 저 밑에 잡을게요 이제 쓸거없다 지금은 어 터렛 부셨고 어 엘리트 따옹 하나 더 있네 어 어 일로 오지마세요 이 스터디니 네네 일단 키로킥 깔아놨어요 야야 이제 엘리트 대 나오네 스킬 한번 써 어 엘리트 MBC에게 주는 데미지 20% 증가 됐어 옆에서 물 먹는 소리나 방금 마셨어 물 이거 알트 4야 아 이거 알트 4야 어 미친 총알 다 썼다 내려갔다 와야겠다 와 데미지 8천나와 와 15천나와 머리 맞추고 와 미쳤네 이거 와 데미지 지리네 아 보스 나왔나? 아닌데 터렛 깎여 쟤가 야야 터렛 내가 여기 왔는데 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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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깰크니 조심 엔지니어 알아 지금 맞다 이뜨고 있어 잠깐만요 잠깐만 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 터렛 깎이 좀 가만있었으면 좋겠다 하하하하 아직도 화면이 일그러져? 장난 아니야 지금 나 지금 어떻게 참으면서 한대 어 그러니까 이게 일정 방향으로 돌아가면 터져 옆에 화면이 아 진짜 하나 사야겠다 형 나 총알 총알 먹으러 1층 갔다올게 이쯤에 저는 됐어 나도 나도 총알 이제 나와 이제 보스전이야 어? 보스야 이제 보스야 빨리 먹어 빨리 먹고 올라와 어 나 왜 나 태물 먹었어 나 욕심 너무 많았나봐 그리고 보스 잡잖아 그 다음에 잘 따라와 알겠습니다 뭔가 있나보네 당황하지말고 자 잡읍시다 아 미친 여기 보스 나온다네 미친 와아아악 겜스캔님 도망쳐 야 당황하지말고 따라와 미친 놈이거 어우 이거 어우 야 이거 어우 와 미쳤어 내가 뛰어간다 이스턴님 오면 죽어 이스턴님 오면 죽어 이스턴님 오면 죽어 이스턴님 나 괜찮으니까 나 버려 내가 그 이렇게 살았는데 나 누웠다요 이스턴님 오지마 밑에 있어 지금 애가 오 오 개아파 오 개아파 지젠을 좀 살려주면 좋겠다 이제는 살고싶다 이제는 살고싶다 이제는 살고싶다 제2의 새삶을 시작하고싶다 중국IV 어우 너무 많은 앞에 한밤 contar 야 올라가 지금 올라가고있어 올라가고있어 어 두 명 올라가 두 명 올라가고있어 Left Line 뒷 이스턴님 야 위에 보스와 왔어 위에 보스와 쭈욱 수사님 힐 없어? 수사님 힐 없어? 수사님 힐 없어? 쭈욱 돌아서 나 게임 카드 갈게 수사님 시선 좀 끌어봐요 쭈욱 돌아서 여보 여보세요 룬형 눕는다 룬형 눕는다 살려줘 살려줘 제발 내 바로 옆에 털이 있어 살아나면 절대 죽지 않을게 고마워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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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 도망가 아니 무슨 이거 어떻게 할수가 없네 이 게임 이거 여기 연패 우리 기어갈수있으니까 우리 죽은거 아니야 빨리 기어 빨리 기어 우리 죽은거 아니야 일어나 일어나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직 보스위에있다 잠옷잡아 잠옷잡아 남은생을 이제 봉사할게 이스터진 가만히계세요 제가 치료같이 해드릴께요 보스 내려옵니다 치료가 안되지 왜이러냐 테크닛쪽으로 도세요 이제 이스터진 이스터진 야 미친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너무 길어 사정거리 너무길어 아니 왜 치료가 안되 같이 왜 치료가 안되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진짜 이건 진짜 내 잘못이 아냐 이거 유빈소프트잘못이야 이건 이게 치료가 안되 이제 된다 됐다 촤르륵붙 잡고 물 먹으세요 그리고 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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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한 번 더 먹자 알트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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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알트 F4 말고 알트 F4 누르면 지금 쌍욕할 수도 있어 내가 여기 아니야 얘들아 여기 아닌 것 같아 지금 보스 온다 보스 온다 보스와 와 이거 한 대 맞추면 노담이네 내려온 김에 총알 좀 먹고 가야지 어 지금이다 내가 해야돼 와 체력 진짜 맞춰 야 얘는 뭐 뒤에 등을 맞추면 안 맞아 거북이야 저기 쟤 거북이 등껍질이야 저거 쟤 양쪽에 날린거 드럼통 저거 드럼통 맞춰야돼 드럼통 맞추니까 체력 안다는데 아니 저걸 터쳐야지 그냥 몸통 맞추기 나은거 같은데 쟤가 총 3개가 터져 아 여기 힐 있었네 어 됐다 계속 그렇게 엉으로 끌어 내가 내가 똥침 넣을라니까 제가 이제 그 한바퀴 돌고 이제 마무리 바로 엎으신다 그렇지 않아 일루와 이 자식아 일루와 일루와 이 자식아 일루와 일루와 이 자식아 일루와 어후씨 이야아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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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앞뒤로 이렇게 도망가 그래 이게 나 이게 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어 어 붙었다 붙었다 불 나이스 자 이따다키마스 집중 사격해 집중 사격해 집중 사격해 끝난다 끝났다 끝난다 끝난다 고지가 보인다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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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어라 아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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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모 아 위에 산모이 아니라 뛰어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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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잠깐만 템 안먹었건데 템이 안나왔네 아이템 먹어 아이템 먹어 아이템 빨리 먹어 어 왔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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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 일루 저 인쪽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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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 이쪽으로 여기 내려가 오케오케오케 어디로 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빨리 빨리 이스터즈님 어떻게 잘 갔어? 자랐어요 자랐어요 빨리 오케오케오케 야야야 근접몸이야 그렇지 눕혀 빨리 탑승해 쟤 눌러 엘리베이터 타지마세요 여러분 야 번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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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아직 끝난거 아니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앉아있네 게임 개 재밌어 빨리 나가야돼 나가야돼 나가자 나가자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여기 끝났고 아 고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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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아 여기 내려와 내려와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내려가자 일단 내려가 다들 내려가 간질하게 레펠 쫙 타고 간질해 내려가자 근데 난이도가 어려움이 꿀잼이네 어렵긴 났네요 재밌긴 재밌어